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별 볼일 없지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빛나는 누군가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순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새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? 내가 나쁜 걸까요? 아마 더 내일도 그 애는 주 모습만 그 애가 나를 부끄러워